내가 상을 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의 환호소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박수갈채 모든 것은 나에게 향해 있다 그래 너만 없었어도 온전히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을 것들이다 너만 없었어도 진아야 언제까지 할 거야? 가자 벌써 4시 반이잖아 먼저 가 아 왜? 가자 진아야, 뭐 하는 거야? 아까 뭐 한 거냐니까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어? 알려줘 알아서 뭐하게 이런 것 같고 에이, 왜 비싸게 굴어? 아, 진짜 안 알려줄 거야? 아, 횡단보도 하얀 부분만 밟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런 것 뿐이야 응? 진짜? 그럼 나도 지금 해봐야지 참, 바뜩이나 1등인 게 자, 안 오면 나 먼저 간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, 안 scenari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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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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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